먼저 abc와 갭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를 요약을 먼저 살펴볼거에요. 요약을 보고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겁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코드를 작성해 나갈거에요. 첫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먼저 갭과 일반적인 은행과의 차이점입니다. 갭과 일반적인 차이점인데 갭의 경우에는 abc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은행은 일반적인 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은행들은 한국돈 원화를 기출하고 있고 그리고 갭은 abc를 기출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방식,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것을 설명한건데 요것이 a 항목입니다. 요걸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은행, 기존은행은 국적통화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원화를 이용을 하죠. krw 표시를 합니다. krw 그리고 호주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안 달러를 이용하고 일본같은 경우는 일본 jpn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중국같은 경우도 chinese wian을 이용하죠. chy인가 cny인가 모르겠네. cny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요렇게 이걸 국적통화라고 부터 표시를 합니다. 국적통화를 piatcrash라고 표현해요. c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갭은 우리 갭은 국적통화가 아니라 abc를 이용을 합니다. 갭은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약자에요. g a b g a b 는 abc abc를 이용을 하는데 이건 s-effect 크립트 크런시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통화 자체가 다르다는 것도 한가지고 그리고 소유와 사용방식도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생각했던 개념하고 다를거에요. 기존의 어떤 돈을 쓰는 방식은 내가 돈을 소유를 하는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돈을 소유 내가 돈을 소유 소유한다. 그래서 지갑 속에 5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권 지폐 3장 만원권 2장 그 다음에 동전 뭐 몇개 그리고 은행의 어떤 잔고가 얼마 이만큼 잔고 이런식으로 쓰는거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만원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주고 5만원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주고 잔돈을 받고 어쨌거나 내가 돈을 소유하고 하고 운용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기존의 은행입니다. 기존 기존 화폐에요. 기존 화폐 방식인데 그런데 abc는 이거랑 좀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다르냐 하니까 abc aspect cryptcrunch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나를 소유한다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화폐 단위도 기존 화폐 같은 경우에는 화폐 단위가 화폐 단위가 어떻게 돼있나요 1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10원짜리 있고 5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 있고 한국 돈의 경우입니다. 또 1000원짜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500원짜리도 있네요. 500원 이렇게 쭉 되어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에 일부를 내가지고 있는 거죠. 5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몇 개 이렇게 소유로 하는 방식이 기존 화폐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abc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abc 같은 경우는 소수점 세자리 부터 소수점 세자리 소수점 세자리 .000 세자리죠. 그죠. 더하기 1억 단위 1억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9억 9,999,999,999,999.999 이렇게 되는거죠. 화폐 단위가 화폐 단위가 제로 부터 해서 이렇게 되는거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9억 9,999,999 얼마부터 해서 쭉 나가서 플러스 9억 9,999 얼마까지 단계가 있죠. 대략에서 20억 개 정도죠. 그러니까 9억 9,999 대략 20억 개 대략 20억 개의 20억 개가 아니죠. 좀 넘쳐. 여기 소수점 세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억 개죠. 2000억 개의 화폐 단위를 가집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가 대략 한 10종 정도 됐나요.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10000원 해서 4개 9개 대략 9개 내지 10종 보통 일반적인 화폐 단위는 각국별로 10종 안팎입니다. 화폐 단위가 그런데 우리 ABC 같은 경우에는 2000억 개의 화폐 단위가 있는거죠. 그래서 좀 다르죠. 다르고 왜 이렇게 화폐 단위를 많이 이용을 하느냐 많이 쓰느냐 이렇게 설계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건데 그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코딩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기존에 화폐를 쓰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다르냐 기존의 화폐를 쓸 때는 내가 내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한 장 꺼내서 식사를 한 다음에 식사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거스름돈을 만 원짜리 두 장 동전 얼마 이렇게 돌려받거나 아니면 카드로 딱 꺾고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게 기본적인 화폐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쵸 그쵸 ABC 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경제 참여자 참여자는 사람도 포함되고 사물도 포함되고 개념도 포함되요. 경제 참여자가 지금 사람 지금 기존의 화폐 같은 경우는 화폐를 쓰는 주체가 사람임을 가정하죠. 그쵸? A, B, C 의 사용 주체는 사람인데 A, B, C 의 사용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 주체는 모든 객체 오브젝트입니다.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사물도 있을 수가 있고 개념도 있을 수가 있고 자동차도 A, B, C 라고 하는 화폐의 사용 주체로 지금 우리가 상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인 자동차다. 뭐 기름이 떨어졌다. 무인 자동차인데 그러면 주인님한테 주인님 나 기름 떨어졌으니까 나 데리고 주유소에 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기름값을 개선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쵸? 무인 자동차니까 되게 전기차긴 하겠지만 전기차니까 기름을 쓸 리는 없겠습니다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경제 삶여자는 반드시 하나의 은행계좌 금융계좌에서 정확히 말하면 은행이 아니고 금융계좌를 가진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어디가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공간웹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공간웹 그쵸? 그 반드시 하나의 금융계좌를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금융계좌는 계좌는 하나의 장고 반드시 하나 그쵸? 하나의 반드시 하나의 장고 그쵸? 그래서 내 장고가 우리 화폐단위 우리 뭐예요? 우리 저기 abc no 화폐단위를 이렇게 달러 표시에다가 플러스 규을 딱 붙여요. 읽을 때는 n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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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 홍길동 n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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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이란 말이에요. 그럼 1.111을 차감한 나머지 122.345가 남게 되겠죠. 그죠? 계산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존의 화폐방식이라고 하면 이 금액 중에서 이 금액을 지불하는 걸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계좌에는 이렇게 그냥 금액이 기록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런데 ABC방식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 금액, 그죠? 이 단위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지슬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ABC단위 2000억 개라고 했잖아요. 2000억 개가 제각기 지슬이라는 거죠. 제각기 지슬이라는 것은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고유한 IPB6 주소를 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고유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죠. 이게 지설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ABC단위 자체가 아까 제각기 지슬이니까,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혹은 아이디가 여기 이 금액, 그죠? 그러니까 123.456닉을 표현하는 표준화폐, 그죠? 표준화폐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식사 비용으로 이만큼은 지불하게 되죠? 지불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홍길동의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123.456닉에 할당된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홍길동의 이름이 지워지고, 세로인 122.345라고 하는 화폐 단위의 홍길동의 이름이 등지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이렇게 했느냐? 뭔가 보면 좀 복잡하잖아요. 기존의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화폐를 쓰는 방식하고 너무 다른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화폐를 운용을 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돼요. 그래서 모든 시장 참여자는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만의, 계좌 장구를 가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아니까? 모든 사람들, 지설들, 모든 지설들은 반드시 하나의 ABC 단위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난 돈이 10원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원도 없으면은, 처음에 할당되는, 처음 초기화될 때, 처음 지설들이 초기화될 때, 그일 수도 있고, 그녀일 수도 있고, 그것일 수도 있죠. 그것의 계좌는, 계좌는, 제로가 되죠. 제로님. 제로님으로 할당.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을, 제로님. 제로님을, 표명하는 지설들이, 해당 지설, 초기화된 거죠. 총, 각 지설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웹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지설들, 새로운 지설들의, 아이디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른 것도 들어갑니다마는, 아이디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 ABC, 와켓, 공간웹에 들어오게 된다. 처음으로 공간웹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나의 계좌가 만들어지고, 그 계좌의 잔고는 제로가 됩니다. 계좌의 잔고가 제로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제로를, 제로님을 표명하는 지설의 데이터베이스에 내 이름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할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어선 안 돼요. 이게 왜 쉽게 이해가 되어선 안 되느냐 하면,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화폐를 쓰는 어떤 통념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돈 개념이 없어요. 사람과 돈의 관계가 거꾸로 반대로 바뀌게 돼요. 돈과 사람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 은행, 보험사, 정권사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형태,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까지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